나 선물 좀 나버리겠네 겠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 2 1 아울렛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혼성그룹 아울렛에서 리더와 연차를 담당하고 있는 연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울렛에서 세토와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울렛에서 보컬과 모성애를 맡고 있는 안성헌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첫 시작부터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작권 공유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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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희 아울러 한쪽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